자 승계 어디서 까십니까? 자 승계는 까는 장소가 있어요 승계 까는 장소가 자 여기 달라란에서 제일 좋은 경치를 자랑하는 승계 까는 장소가 있어요 910 토끼발 예상이 안나와요 910 토끼발 안나와요 1010 토끼발 아 승계 여기서 이거 잘하면 여기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거 잘 맞추면 여기 착지가 돼요 안되네?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파멜특으로 해야돼요 이거 파멜특 세프즈 아니 방거인의 힘을 받아서 왜 안올라가 지지? 올라가 지는데 여기서 이거 밑에 달라란을 이렇게 보면서 자 승계를 까면 됩니다 이렇게 자 첫번째 승계의 장신고 아 까겠습니다 첫번째 승계의 장신고 드디어 승계깡의 시간이 되었네요 자 첫번째 승계의 깡의 시간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되고 자 승계의 깡 시작합니다 자 지금 첫번째 승계의 장신고 자 첫번째 장신고 과연 자 그래도 치명타 나왔어요 치명타 악사에게는 치명타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맥 걸린거 같은데 아 치명타가 가장 중요하니까 괜찮아요 이게 첫번째 제물로 쓰는겁니다 이건 제물이고 자 두번째 장신고 자 두번째 장신고 자 두번째 장신고 자 앵거 자 광역해피 붙었어요 자 일단 아이템이 아이템이 일단 강화가 되었습니다 아이템이 강화가 되었다는 것부터가 지금 굉장히 어 좋은 지금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겁니다 자 그 다음 세번째 자 세번째 장신고 자 진운 아 920 진운 아 지금 제가 930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승계의 장신고 자 네번째 승계의 장신고 자 고통의 요람 910 고통의 요람 아 910 고통의 요람 아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자 그 다음 다섯번째 자 다섯번째 장신고 자 소리없는 조개꺼 보험 붙었네 전쟁 벼림에 어 전쟁 벼림에 보험까지 야 이거 전쟁 벼림에 보험까지 전쟁 벼림에 보험까지 전쟁 벼림에 보험까지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번째 자 여섯번째는 자 또 고통의 요람인데 광역해피 붙었네 어 광역해피 붙었어요 광역해피 자 그 다음 일곱번째 자 일곱번째 승계의 장신고 뭐가 나올까요 자 이거 마카리 집중의 자수정 자 보험 붙었어요 보험 이 이 그거 뭐냐 이 기세로 가면은 이제 구파로 그 어 구파로 비전수정도 나올겁니다 자 구파로 그 다음에 여덟번째죠 지금 여덟번째가 숙거미의 관계 노래가 끝나부렀네 자 그 다음 저 노래가 안좋아졌네 노래가 안좋았어요 노래가 안좋았네 노래가 안좋았어 노래 효과를 못 받았어요 자 이거를 깔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걸 깔겠습니다 자 이걸 깔게요 자 그 다음거 자 그 다음거 그 다음거 그 다음거 그 다음거 자 그 다음은 어느것을 깔까요 알아맞죠 자 이거 자 이거 이거 자 시간의 파편 910 시간에 보험 붙었네요 지금 몇개 깠나요 두개 네개 어 둘 넷 여섯 여덟 열개 깠네요 지금 총 14개 남았습니다 자 열다섯번째 승계 자 이거 자 이거 열다섯번째 배신의 유령 910 자 보험 붙었네요 자 이 기세를 이어나갑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몇개죠 몇개 깠죠 지금 어 지금 아 이제 이제 열두번째죠 이제 열두번째 자 열두번째꺼 열두번째꺼 자 열두번째 휘강김 정령 매개체 티탄별임 무려 티탄별임 이거 그 밤요때 굉장히 좋았던 장신구에요 이거 모르시겠지만 이거 밤요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밤요때 밤요때 굉장히 좋았던거에요 자 열세번째 장신구 자 열세번째 장신구 자 열세번째 장신구 자 열세번째 장신구 자 용맹의 뿔필이 910 아 910이네 아 용맹의 뿔필이 910 자 그 다음 열세번째 자 열세번째 자 열세번째 열세번째 열세번째꺼 자 그 다음 승계장비가 이게 또 어 6시즌 시즌 6시즌 6시즌이 오늘 시작됐어요 6시즌은 그럼 이게 최신꺼라는거에요 최신껄 먹었어요 최신껄 어 오늘 시작한 6시즌꺼를 최신껄 먹었어요 자 지금 아직 10개 남았습니다 아직 10개 남았거든요 자 아직 10개 남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열다섯번째꺼 만화결정파편 광역해피뿌네 아이템광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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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잘뜨네요 아이템광화가 굉장히 잘뜨니깐 아직 몰라요 자 여기서 잠깐 어 기도한번 올려 자 기도한번 올려 어 경건한 마음 자세로 해라 어 경건한 마음 자세로 자 그 다음에 지금이 열여섯번째꺼입니다 비전골렘손가락 이거 밤열때도 안좋았던건데 이거 밤열때도 안좋았던건데 밤열때도 안좋았던건데 자 그 다음 열일곱번째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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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쪽은 풍수지리가 안좋다 이쪽으로 기도올려 이쪽으로 기도올려 풍수지리가 저쪽은 안좋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열여덟번째꺼죠 열여덟번째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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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역시 내가 요즘 세대라고 이거 안좋는데 노래 노래가 이것도 틀어봅시다 슬픈걸 클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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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꺼 다섯개 남았습니다 아직 다섯개 남았어요 아직 아직 다섯개 남았어 아이 자연의 부름이라니 자 이거 이거 그거 뭐냐 이거 그 악몽때도 안 썼던건데 아이 네개 남았어 네개 남았어 아이 네개 남았어 아이 네개 남았어 아이 네개 남았어 아니야 아직 세개 남았어 아니 세개 남았어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아니야 잠깐만 아니 악몽가시라니 아이 잠깐만 두개 아이 두개 남았어요 이게 이게 비전수정이니까 이거 나중에 까고 자 아직 두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거 쓰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하나 남았네 이거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이 이거 비전수정이야 아 다시 기도 올려 아 다시 기도 올려 야 너 이러지마 야 너 지금 23개나 깠는데 야 너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계속 기도 올려 야 일어나지마 너 23개 깠는데 인마 어 그러면 안 돼 야 너 일어나지 말라고 계속 계속 무릎 꿇고 아이 계속 무릎 꿇고 그거 기도 올려 아이 그러면 안 돼 날개 날개도 피고 어 너의 몸을 좀 비추란 말이야 햇물이 어디갔니 너의 몸을 비추면서 어 너의 몸을 비추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